자 생각보다 힘이 빨라서 빨리 치는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각채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자 생각보다 힘이 빨라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8번 편의상 8번입니다 편의상 8번 원래 얘기로 하면 딱쿵쿵 딱쿵따쿵 그걸 두번 치시면 돼요 근데 딱쿵쿵따쿵따쿵 계속 동봉이 출동이 되니까 따구쿵따쿵따쿵 입니다 따쿵쿵따쿵따쿵 그 다음에 넘겨서 따쿵쿵따쿵따쿵 다시요 따쿵쿵쿵따쿵 따쿵쿵쿵따쿵 해보겠습니다 넘겨치는걸 빼고 원래 바로 치는것만 시작 따쿵쿵쿵따쿵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자 이번엔 넘겨서 시작 다시 넘겨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이 소리 이 소리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빨라지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자 왜 넘겨치기가 어려운지를 봤는데 이거를 꽉 주시면 없어요 너무 경력이 되어서 힘들거든요 다섯번째하고 네번째 손가락이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덜렁덜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요걸로 요런 느낌으로 자꾸 공치를 치세요 이게 아니라 요걸로 누르면서 여기도 자가지로 넘겨친데도 요걸로 톡톡톡톡 튕기는 맛이 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따구궁 따궁 따궁 따구궁 따궁 따궁 시작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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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렁댁댁 해볼게요 따궁 바로치고 넘겨치는걸로 시작 따궁 거기도 자꾸 궁따궁이 자꾸 따가 늦어져요 따궁따궁따가 늦어져요 따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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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완전 좋아! 완전 좋아! 시작! 따구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완전 좋아! 어깨 힘 빼세요! 팔 힘 빼세요! 완전 좋아! 단지 선생님 시작!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꺼지니까 이거를 전체를 하실래니까 힘이 있을거에요! 그러니까 어느정도의 유도리, 간격 여유공간이 여기 여유공간이 여기 오른손이 되는 팔 스냅을 해야돼요 맞으세요? 맞아 스냅 한 번 더! 한 번 더! 그렇죠! 5번, 4번 손가락 몸이 오게 돼! 근데 이게 아니면 이게 이렇게 그렇죠! 여기로 한 번 더! 연습하셔야 돼요! 잘 하셨어요! 시작! 동갑! 네! 잘하셨어요! 네! 약간 중간에 네! 강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셨어요! 잘하셨어요! 자! 꼬미 님 시작!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댁에서 만약에 댁에서 장구로 못 친다 그러면 무릎으로 치세요 따궁 다궁 따궁 다궁 따궁 다궁 다 따와 궁이 빨리 신호가 매칭이 돼서 손이 움직일 수 있는기가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장구가 없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손으로 받은 길만 먼저 내놔도 괜찮아요 따궁 다궁 다궁 따궁 다궁 이거만 시작 한 좋은지 시작 잠깐만요 그거는 더 어려운가 그렇죠 넘기고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딱 딱 딱 딱 다 다시 시작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아까는 잘 치셨는데 맨 마지막에 4번째에서 자꾸 이상해 잘하셨어 넘겨서 치는 것만 따구궁 따궁 따궁 이렇게 치는데 약간은 자 승부리님 천천히 따구궁 따궁 따궁 따구궁 따궁 따궁 따구궁 따궁 따궁 넘겨서 따구궁 따 따구궁 따 따 따구궁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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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자 생각하지 마시면 그냥 들어서 따라하세요 서인이류로만 따구궁 따궁 따궁 따구궁 따궁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따궁 장군 치지 마시고 입소리 그냥 따라하세요 따구궁 따궁 따궁 따구궁 따궁 따구궁 따궁 다시 한 번 따구궁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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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거예요 그 스피드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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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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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해 정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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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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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넘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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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지금 따하고 궁이 넘기면 또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요 예 맞았어요 근데 도중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Будet 따도 그렇죠 뭐 또 따궁 군따 군따 됐습니다 네 네 그겁니다 자 그것을 천천히 해보시겠어요 따구구구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야 돼요 힘든지 마시고 그냥 시작한다 하시면 따구구구 따구구구 군따 군따 와마 또 이따 넘겨서 그렇죠 그렇죠 또 여기로 아 바로 치신다 아따 와 야 음 이것도 이제 그냥 분석을 해보면 따구 군따가 앞서절이란 말이에요 4,3,9,6 그러니까 거기를 크게 치시고 군따군따인데 또 군따군따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? 그러니까 5,6,7 1,2,3,4,5,6,7,8 까지는 구조가 다 뒤에 군따군따군따 그렇죠? 앞에만 지금 다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쳤을 때 내가 지금 궁편신호가 간건지 채편신호가 간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대개 하셔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소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종이로 외워지는 건 종이가 없어질 때면 그 다음에는 하얀 백지가 남습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고개 닿으면 되겠네요 입술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구 궁 따궁 따궁 그러니까 여기서 따와 궁의 신호를 어느 팔로 움직이느냐만 네 넘겨서 넘기시면 네 그렇죠 그거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초하세요 무릎장단 세게 치지 마시고 힙백으로 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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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길을 일단 팔에 길을 내셔야 돼요 궁 따궁 따궁 또 배돌어 단대에서 네 궁 따궁 따궁 궁 따궁 궁 따궁 궁 따궁 궁 따궁이 나중에 다 나오는데 지금 잠깐만요 딱궁으로 나오니까 이 색깔이 아아 그게 나중에 빨리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구를 8번치 8번친거 밖에 아니에요. 딴거 없어요. 이게 똑같은 단풍이에요. 다 나누는 단풍이에요. 그러니까 넣는거는 문제가 아니다. 뺐을때가 문제에요. 채워놓는거는 다 채워놓는데 뺀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. 엄벌게 아닙니다. 거기도 무궁이라는 의미가 있는거에요. 안들리는. 그거를 잘 지키세요. 어렵습니다. 사실은 그 부분이. 그러니까 궁따궁따궁을 안할건 아니에요. 해요. 나중에 나와요. 사전으로 막 뭐라 하실때는 궁따궁따궁따 그래야 편하거든요. 궁따궁 궁따궁 하는거보다는 궁따궁따궁따궁 계속 다 밟아가니까 더 낫습니다. 근데 이거를 도중에 무궁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. 지키면서 가야죠. 그러니까 일단은 궁따궁따궁따궁따가 나중에 나오니까. 그 때 치시면 되구요. 지금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 궁따궁 궁따궁. 물론 별 따걸에도 궁따궁따궁따궁이 나옵니다. 궁따궁따궁이 나오는데. 이건 6번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. 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으로 끝나잖아요. 궁따가 아니라 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으로 끝나고. 앞에. 고, 궁과 궁 사이에 딱 하나만 더 집어넣는 겁니다. 예,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같이 따구궁따궁따, 따구궁따궁따궁, 따구궁따궁따궁. 바로치고 넘겨치고 한소트로 해서 네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준비, 시작! 마치겠습니다. 공수! 반갑습니다. 간!